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부작용 가능성이 큰 약들이 버젓이 불법 거래되고 있었습니다. 기형아 출산 위험이 있는 여드름 약부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발기부전 약까지 다양했는데, 식품의약품 당국이 처음으로 카톡 약 거래에 대한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 박규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중증 여드름 치료제로 쓰이는 이소트레티노인 성분의 약입니다. 기형아를 낳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약으로 반드시 의사 진료와 처방이 필요합니다.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이 약을 문의해봤습니다. 해외 직구로 들여온 약이 200개 이상 있다며 가격을 안내하더니 곧바로 편의점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합니다. 약 용량이나 복용 기간 상관없이 기형아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여자든 남자든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. 특정 항생대와 함께 복용하게 되면 뇌의 압을 높여서 뇌의 종량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... 부작용 우려가 큰 피나스테리드 성분의 탈모약도 구하기 어렵지 않았습니다. 대뜸 10여 개의 판매약과 가격표를 건네더니 특정 탈모약이 가성비가 좋다면서 두 박스부터는 택배비를 빼드린다고 말합니다. 이외에도 무릇종 치료제 네노마정, 발기부전약 시알리스, 마약류 비만치료제 규시미아 등 고위험약들도 손쉽게 살 수 있습니다. 취재가 시작되자 식약처는 카톡 오픈 채팅방에 대한 기획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. 그동안 시작처의 온라인 점검은 당근마켓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에 국한돼 카톡 거래에 대한 점검에 나서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시작처는 다음 달 말쯤 점검에 나서서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조치하겠다는 방침입니다.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.